반갑습니다 코코빌 여러분 오늘은 꽈배기 준비했습니다 찹쌀 치즈볼도 같이 준비했어요 이쪽은 이쪽은 찹쌀 크림 치즈볼 여기는 모차렐라 볼이구요 이거는 모차렐라 핫도그에요 음료는 커피구요 잘먹겠습니다 핫도그 마쾌한 애플리카메리 아.. 당면이 빨리 들어와서 맛있을 거예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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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고소해요 팽이버섯 스팸 팽이버섯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마요네즈 핫도그 마요네즈 찹쌀가루 । 더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 잘 먹어요 이제 더 맛있어서 청양고추 살짝 나만 Bernadette 주먹밥 점점 바삭한 김가루 시원한 김가루 참기름은 불닭볶음면의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남은 바삭바삭하니 너무 좋아요 이 안에의 맛을 못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치니랑 사과하고있어요 다음날이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었음 진짜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튀김 고소한 치즈맛 찹쌀떡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